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.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택시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1천 원쯤이라고 답을 했다가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질의를 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다며 조용한 물가 인상의 요인이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짚었습니다. 앞서 한덕수 총리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냐라는 질문에도 지금 한 2천 원이라며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요. 서울시의 시내버스 기본요금 지난 12일부터 300원 올라서 현재 1,500원입니다. 이후 발원 기회를 얻은 한덕수 총리는 해명에 나섰는데요. 택시 요금 1천 원을 얘기한 건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해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첫 번째는 실수주와 함께 살펴보는 안쪽으로 가진 점수품이 아니지만 인상되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.